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 못할 양반과 말 못할 양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길 위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이구 목말라 왜 이렇게 날이 덥지? 시원한 물이나 한 잔 마셨으면 좋겠구나. 한참을 걷던 나그네는 점점 목이 말라왔지요. 나그네는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 가까운 마을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답니다. 물 좀 얻어 먹으면 좋겠는데. 나그네는 사람들을 찾아 마을의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마을 안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날이 더워서 다들 나오지 않았나 보군. 사람이 보여야 물을 얻어 마실 수 있을 텐데. 나그네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다들 좀 나와보시오. 그때 저만치에서 한 선비가 말을 타고 슬렁슬렁 다가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나그네는 너무 반가웠지요. 그래 저 선비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제야 물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그네는 흐뭇했지요. 드디어 말을 탄 선비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나그네가 선비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지요. 저기 실례합니다. 말 좀 물어봅시다. 그런데 나그네의 말에 선비가 이렇게 대꾸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잘 가고 있는 남의 말을 물어보려고 하시오. 선비의 말에 나그네는 어리둥절해졌답니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긴 선비가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지요. 나그네가 말을 물어보겠다라고 한 말은 질문을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선비는 자기가 타고 있는 동물인 말을 물어보겠다는 거냐고 하지 않겠어요? 대체 사람이 말을 물리가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지? 혹시 내가 길을 막아서 화가 난 건가? 나그네는 이런 생각을 하며 선비의 얼굴을 살펴보았어요. 선비의 표정이 심드렁해 보였지요. 찔끔한 나그네는 살짝 옆으로 비켜서며 이번에는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유 미안하오.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랬소. 불쾌했다면 이해해 주시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비는 엉뚱한 대답을 했지요. 목이 말랐다고 하셨소? 거 참 이상하오. 내가 보기에 당신 목은 튼튼하고 굵은데 말이오. 선비의 대답에 나그네는 기가 막혔지요. 나그네가 말한 목이 말랐다는 말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선비는 목에 살이 없어서 가늘다는 뜻으로 이해했지 뭐예요. 아니 이 양반이 점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닌데 말이야. 나그네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선비에게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당신 지금 쓴 것이 무엇이오? 나그네는 갓을 쓰고 다니는 선비가 사람을 놀리는 말장난을 해서야 되겠냐는 뜻으로 말을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선비의 대답은 또 엉뚱하게 마찬가지였답니다. 아 쓴 것은 쓴박유가 제일 쓰지요. 선비는 이번에도 머리 위에 얹어 덮은 것을 말하는 쓴 것이 아니고 맛이 쓴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했답니다. 나그네는 기가 막히다 못해 코까지 막혀왔어요. 점잖은 선비가 왜 자꾸 자신과 말장난을 하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그네는 선비가 자신을 얕잡아보고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했어요. 나그네의 얼굴은 마구 일그러졌지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담. 가뜩이나 날도 덮고 목도 마른데 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일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나그네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나는 당신 머리꼭지에 쓴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오. 나그네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했답니다. 그렇지만 선비는 잠시 눈만 끈뻑이다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하 머리꼭지 말씀이시오. 머리꼭지가 쓴 것은 가뭄이 들었을 때 달린 오이꼭지가 쓰지요. 여태 그것도 모르셨소. 나그네는 이제 울화통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우 이 점점 하지만 선비에게 화를 내봤자 여태 그런 것처럼 계속 장난으로만 말할 것 같았지요. 해라 그냥 내가 참고 말자 나그네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선비와 더는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나그네는 더위와 목마름에 온몸이 타는 듯 했지요. 이상한 선비를 만나 괜히 시간만 보내고 목이 더 마르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가던 길이나 계속 갈 것을. 나그네는 선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계속 얘기해봤자 내 머리만 아플 것 같소. 당신은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나도 그만 가보겠소. 허허 그러시오. 나그네는 생각할수록 선비의 행동과 말이 불쾌했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에잇 말 못할 양반이로군. 그 소리를 들은 선비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고는 나그네의 뒤통수를 보며 말했지요. 아니 왜 내가 말 못할 양반이라는 거지. 지금 내가 말을 타고 왔던 것을 보고도 그러는군. 허참. 그러고는 선비는 말을 타고 슬렁슬렁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그러고는 나그네의 뒷중력은 어디에나니. 감사합니다. 문의하는 빌리니까. 여러분은 저희는 남은 남들에게서 큰 분야일 것 같은데요.